Q. 류단은 뭐하는? 안녕 여러분! 기호에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다른 유튜버와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 체인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여기 같이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Q. 문완, 문완. 문완님이시라고 안녕하세요. 문완입니다. 어떤 걸 주고 뭐 하시죠? 저는 뷰티 패션을 컨텐츠로 하고 있는 유튜브? 네. 그리고 유튜브. 근데 유나 님이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유나 님이 공이야. 아, 맞아요. 아, 20.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쵸. 네. 그러면 주민번호 0으로 시작하길래요? 네, 022. 그렇구나. 제가 11학번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아, 혹시나 차이가 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우리의 나의 차이를 이끄고. 사이즈 체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아, 맞아요. 잘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룩을 4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사양별로 4가지를 바꿔서 입을 건데 일단 첫 번째가 데일리. 두 번째가 휴가. 휴가가 티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할까요? 아, 그럴까요? 아, 좋아요. 데일리, 휴가, 그리고 운동복. 미팅룩 이렇게 해서 4가지 룩으로 스타일 체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룩. 네. 데일리 룩. 제 데일리 룩은 요거입니다. 아, 아, 아. 딱 봐도 어떤 룩인지 알죠? 약간 편한 느낌인데 약간 약간 핫한 그런 느낌? 네. 요거, 요거 그런 느낌이니까 아, 좋아요. 저는 네. 저 완전 편하게 입는 그런 룩은 아닌데 사양아, 저는 요새 컬러가 많은 룩을 되게 선호해가지고 깜찍한 공주깜. 아, 프릴. 그럼 한번. 요거 갈아입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입는 거 맞나요? 어, 그렇게 봤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알려드리려면 이게 약간 열로 붙잖아요. 아, 여기를 묶어요? 네. 네. 아, 이렇게 해요. 오. 네. 섹시하니까. 아, 약간.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아, 애기 포인트. 근데 예쁜 거 같아,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 오늘 쉐이터 시스트랑도 네. 근데 지금 유교걸이라서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어머. 잘 모르고. 윤아님. 아이돌 아시죠? 아, 이런. 아, 머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금발이랑. 옷을. 맞아요. 퍼질 것 같은데, 여기. 얘는 원래 팔이 너무 이렇게 찐던데. 아, 너무. 심지어 생각보다 미싹스가 진짜 잘 어울려요. 좀 괜찮아. 아, 네. 근데 이런. 프릴, 포롤루 한 이런 퍼프 소매 같은 게 집에 정말 없거든요. 아니, 맞아요. 저는 자꾸 잡혀먹고. 아, 약간 이상하다. 멀리까. 그래서 지한지, 그래서 지한지, 그 다음. 이거 Freed.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태우는 금ineal, 데일리룩을 한 번 입어봤고. 이제 다음 룩. 다음 룩. 저희가 아무래도 유튜버니까 뮤직비디오라는 거 있잖아요 미팅룩은 이것입니다 저희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미팅룩인데 너무 애기처럼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시뮬러울 것 같아요 한번 입고 와볼까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입어왔습니다 미팅룩 너무 예쁘다 미팅룩은 학생 같아요 진짜 반능걸로 섹시해 보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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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구두를 진짜 안 신어가지고 유나님은 구두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스틸레톤 힐러도 섹시하는 직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게 그런 힐를 많이 신으셨나요? 네 구두 같은 거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부츠를 준비를 했는데 어색하게도 안 보여요 아니 왼발은 들어왔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종아리에 살이 생겨요 눈쪽은 들어봤는데 오른쪽은 안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목이 낯이 이건 뭔가요? 이게 목에다 삐다보는데 목이요 이렇게 맞을까요? 목걸이인줄 그니깐요 혹시 이건 이렇게 완전 섹시하게 이렇게 저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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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요 두 개나 노출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노출 좀 한단 거 같아요 근데 여름이니까 여름엔 봐주시는 걸로 별로 너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꼭 1, 2, 3 자 이제 세 번째 누나님은 주로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런링같은 거 많이 걸려요 한강이나 그런 길을 따라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걸렸기도 하고 좀 더워지기도 하니까 헬스장 많이 가는데 헬스케일을? 못 맡아요 저도 집에서 퀄리트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또 특별하게 하는 게 롱보드를 타요 어? 모드를 잘 타지는 않아요 왜? 모드를 탈 때 저는 그런 거 진짜 멋있거든요 모드로? 네 귀엽게 이거랑 하얀색 이거랑 준비해봤어요 저는 정말 전 헬스장 가는 그런 걸 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다 어떠실까요? 진짜로? 너무 상큼하다 뮤비에 나올 거면 나 그 못하실까요? 와 진짜 귀여워요 약간 좀 부끄러워요 내가 바지를 안 벗어가지고 근데 키팸은 전부가 키가 좀 작아서 이렇게 입어도 무리가 없을 거 같아요 너무 상큼하다 파란색이 진짜 섹시해요 헬스장 가면 되게 예쁜데 이제 맞춰서 좋냐고 도전하러 올라갈게요 헬스장에 예쁜 언니 중에 한 번 안 돼요 아 이거 약간 이 레깅스가 되게 뭔가 이렇게 딱 라인 잡아줘요 맞아요 이게 여기 골반 여기 패드가 더 열리는 거 같고 키틱을 붙여가지고 아 나 살 근데 운동할 때는 좀 모른데 그냥 일상적인 레깅스 요즘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데 입기 좋은 거 같아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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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세번째 여기까지 입고 왔고요 이제 네번째 마지막 여름이니까 휴바를 네 여름이니까 휴바를 이번 2021 휴바를 모르실까요 아 좋아요 어젯데이 같이 생겼죠 여름이 왜 이렇게 천이 별로 없어요 왜 이번 보시면 또 반갑습니다 제 아쉬운 룩입니다 너무 천하단 것 같아요 진짜 별로 좋습니다 이거볼까요 봅시다 짠 이렇게 어우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흘러선 거 같아 그래서 제가 구두를 진짜 안 줬는데 아 이거 진짜 이게 크네 이렇게 스텍에서 이게 우센트인데 좀 힘드실 거 같아요 대단하다 아 진짜 이번 여름은 좀 핫하게 이길 수 있는 제가 런취발로 오늘 준비했고요 잠깐만 근데 이거 오 제가 이런게 취향인거에요 연극과 호흡 쪽은 헌갈라스하고 섹시한 눈 출찍 현장 와 아 오늘 잘 어울리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도 어떤가요 이렇게 약간 컬러 프러니컬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원반도 그렇고 컬러도 약간 상큼하게 그리고 이제 진주 목걸이로 배치해가지고 목이 좀 심심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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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제 최필을 골라볼까요? 아 좋아요! 최필! 저는 첫 번째! 여기 첫 번째로 예쁜데 핫하면서도 되게 편한 그런 맥이 있고 뭐 그쵸? 진짜 꾸안꾼 느낌 유나님은 어떤 거예요? 저는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던 그 운동룩 로드타실 때 있어서 그런 룩을 너무 잘 골랐어요 주체를 고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스타일 체인지 한 번 해봤는데요 저 진짜 새로운 스타일 많이 도전해봐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옷장에는 진짜 하인드, 블랙, 그레이 그런 딱 멋진 계열만 하던데 이런 클럽 브라운 옷을 입게 돼서 좀 명광이 모으셨던 것 같아요 명광카메라 진짜! 약간 과즙! 너무 칭찬 파티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스타일 체인지 한 번 해보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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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